이어서 우리 볼까요? 제가 좀 촬영을 하고 있어요. 백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없을 때 혼자 촬영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 그냥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막 강의를 할 수 있게 힘을 줘. 어찌 됐구나. 이어서 원가법의 감가수정 보죠. 감가수정은 원가법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원가법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식을 보면 가액을 구할 때 제주나라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뺐죠. 이걸 말로 풀 때 원가법이란 제주나라 원가에서 감가수정하여 가액을 구한다. 이런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가수정은 원가법에만 있는 거예요. 감가수정이란 보니까 제주나라 원가를 감액해야 할 경우에 감가를 해야 될 때 물경기가 있죠. 물경기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 감가액이에요. 감가액을 제주나라 원가에서 빼는 거다 더하는 거다 빼는 거다. 제주나라 원가에서 차감하여 공제하여 얘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를 속여서 내니까. 그래서 감가수정이라는 건 수정이라는 건 빼는 작업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수정은 감가액을 빼는 거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를 풀어봐서 딱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얘를 빨리 파악해서 맞다트리다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연습해야 될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 문장에서 긴 문장에서 공제하여 차감하여를 빨리 찾아가지고 맞다트리다를 결정해야 돼요. 감가 요인 보면 물경기가 있죠.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계속했던 거니까. 얘는 눈에 보이는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고 하니까 마모파손 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모파손 노화. 경제적 나오면 아까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감가가 일어날 때 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 그리고 암기코드가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외웠던 거고. 기능적 감가는 내부, 계, 계, 기, 형이었으니까 내부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요소는 뭘 얘기한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내부 구성 요소에. 그리고 암기코드가 내부, 계, 계, 기, 형이라고 암기했던 거죠. 암기코드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감가수정 방법. 일단 여기 한번 보죠. 이렇게 표에 감가수정 방법이 쭉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상황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일단 첫 번째 다섯 가지가 있다를 외워놔야 돼요.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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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 율, 상. 정률상이라는 사람을 잘 관찰해서 뜯어봤더니 잘생겼네.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정률상, 끊고 관찰, 분해. 이렇게.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정률상, 관찰, 분해. 자, 앞으로 들어와서 다시. 다섯 가지가 정률상, 관찰, 분해가 있는데 이렇게. 자, 정, 율, 율, 상. 관찰, 분해. 이렇게 있는데 정률상은 뭐냐면 내용연수에 의해서 감가액을 정하는 내용연수법이라고 얘기해요. 내용연수법. 내용연수는 건물의 나이를 얘기하죠. 건물의 나이 얘기할 때, 지난주에 배웠을 때 물경기가 있고 법적 내용연수가 하나 있었어요. 세법상 나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은 감가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감가 수정할 때 쓰는 때는 내용연수는 법, 법, 물, 경, 기의 내용연수가 있는데 뭘 쓸까요? 경제적 내용연수를 쓰겠지.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때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연수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정, 율, 상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감가 수정 방법 나오면 첫 번째 외우는 거. 정률상 관찰, 분해. 정률상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연수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외워야 될 건데 외울 때 핵심 키워드만 외우면 돼요. 우리 뭐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꼼꼼히 공부할 필요 없고 제가 설명하는 것만 딱 정리하면 돼요. 정액이니까 이 정액은 일정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금액씩 감가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일정액씩 이 액이 들어가야 돼. 매년 일정액씩 감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년 일정액씩, 일정 금액씩 감가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조달 원가가, 제조달 원가가 만약에 100억이라고 해보죠. 100억에 제조달 원가가. 그런데 만약에 정액법을 쓴대요. 정액법을 쓴다. 그러면 이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얘기죠.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감가된대. 그런데 얘가 경제적 내용 연수가 내용 연수가 50년이라고 나왔어요. 잔존 가치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50년 건물 나이라는 거죠. 돈 버는 나이가 50년이라는 거예요. 50년이 사라지면 모두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럼 100억이 50년에 걸쳐서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감가된대요. 그럼 1년에 얼마씩? 2억씩.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건 매년 감가액은 100억을 얼마로 나눠야 돼요? 50년으로 나누면 1년치 감가액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매년 1년에 2억씩 감가가 되더라. 라고 계산하는 것을 정액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 문제 쓸 건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겠네. 맞죠? 맞아요.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이따 설명할 거니까 일단 이 내용 먼저 해석하고 그러니까 100억짜리가 있는데 내용 연수가 50년이면 나누면 1년에 감가가 얼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 건물이 5년 됐다. 5년 지났대. 정액법을 썼어요. 100억짜리가 제조달 원가고 50년이래. 그러면 1년에 감가액은 2억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5년 지났대. 그럼 총 감가액은 얼마일까? 10억이죠. 이따 몇 년을 지나야 돼? 경과 년수를 곱해줘야 5년을 곱해줘야 그러면 총 감가액은 10억이겠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가 누계액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거야. 이게 정액법이에요. 정률법. 말 문제로 나올 때는 정률법이 많이 나오는데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로 감가가 된다. 감가율이야. 감가액이 아니라 감가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율. 감가율이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감가율. 그런데 보니까 여기 색깔이 덜 틀어졌는데 얘가 중요하죠. 매년 감가액은 감소한다. 얘가 핵심이에요.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면 매년 감가액. 얘는 액의 액.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될 때 정률법을 내면 감가율을 얘기하냐 감가액을 얘기하냐가 이게 포인트예요. 감가율은 일정하되 정률이니까 일정한 감가율로 감가가 되는데 감가액은 뭐한다? 줄어든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죠. 만약에 매년 감가액이 10%라고 보죠. 매년 감가율이 10%만큼 매년 감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얘가 제조자론가가 100원이에요. 100원. 1년 지나면 몇 프로가 없어져요? 1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10%가 없어진다. 그러면 100에 10%가 얼마예요? 10억이죠. 100에다가 우리가 얘를 계산할 때 100에다가 10%니까 0.1을 곱하면 10이죠. 10원이 감가액이죠. 감가액은 10원이에요. 감가율은 10%고 그럼 얘가 얼마 남아야 돼? 90원 남아야 돼요. 얘가 또 1년 지나면 10%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뭐의 10%? 90원의 10%. 그럼 얼마가 없어지냐 그러면 90원에다가 0.1을 곱하면 9원이 없어지는 거죠. 얘가 감가액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율은 일정하지만 감가액은 점차 뭐한다?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걸 정률법이라 그래요. 그럼 감가액은 어떻게 구했어? 원가에다가 감가율을 곱한 거죠. 곱하면 이렇게 감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에다가 감가율을 곱해서 감가액을 정하는데 감가액은 시간이 날수록 뭐한다? 줄어든다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정률법. 그러니까 정률법은 말 그대로 정률이니까 일정한 감가율로 적용해서 감가가 일어나는데 감가액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내려고 출제자 계속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다라고 외우면 돼요. 상환기금법은 복리 계산이에요. 우리 항상 이자 계산은 복리죠. 이자를 고려해서 이자 고려해서 감가액 정한다. 그러면 상환기금법이에요. 이자 고려해서 감가액 정한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마지막 쯤에 가서 제가 좀 더 어려운 난이도 문제를 낼 때 좀 더 차례적으로 설명해 줄 거니까 일단은 이자를 고려해서 감가 정하는 건 상환기금법. 우리 시험 문제는 딱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방법이 뭐냐? 감가수정 방법 중에 이자를 고려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대. 이자를 고려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나오면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은 관찰해서 감가를 정한다는 거죠. 누가 관찰해? 감정평가사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봐서 이 정도는 한 천만 원 감가. 이 정도는 눈으로 보고서 한 삼천만 원 감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개입이 커요? 작아요? 클 거예요. 주관성이 큰 것이 관찰법이에요. 줄여서 관찰감가법을 줄여서 관찰법. 감정평가사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분해법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이 뭔가를 나눈다, 나눈다 해서 감가액을 정하거나 세분한다, 세분한다, 구분한다, 구분한다. 이런 말 나와서 감가액을 정한다 그러면 분해법이에요. 분해가 나오니까 세분한다, 세분한다. 이 말 대신에 나눈다, 나눠서 감가액을 정한다, 구분해서 감가액을 정한다, 나누고 나눠서 감가액을 정한다, 구분해서 구분해서 감가액을 정한다, 세분하고 세분한다 그러면 분해법. 분해법. 여기서 감가수정 방법은 첫 번째, 정률상 관찰분해. 정률상은 내용연수법이다.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이게 기본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정액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되는 거예요. 감가액이 일정하다. 정률법은 매년 감가율이 일정해. 정률법은 감가율이 일정하면 감가액은 매년 뭐 한다? 감수한다. 이게 포인트고. 이자 고려하는 건 상황기금법. 관찰에서 주관성이 큰 것은 관찰법. 나눠서 분해하는 건 분해법. 이렇게만 외우면 우리 문제는 다 풀린다. 자, 나머지 지문은 해석해보고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마지막에 이제 적산법. 임료 정하는 거죠. 원, 적에서 임료. 자, 얘 외워야 돼요. 어떻게 구하냐는 계산 문제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 국가자격수문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냥 외워야 돼요. 적산, 적산법이에요. 적산, 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적산, 임료는 초대비다. 이렇게 적산, 초대비 이렇게 외워야 돼요. 적산, 적산, 초, 대, 비 이렇게. 작년에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임료를 구하는 원가 방식은 적산법. 어떻게 구하냐? 초대비. 곱하기 더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뭘 곱하고 뭘 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쓰냐? 초대비를 쓴다. 기초가액이 들어가야 돼요. 순수가액 들어가면 안 돼. 기대율 들어가야 돼요. 환원율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영업경비라고 나오면 안 돼요. 영업경비는 우리가 영업현금을 위해서 배웠던 거고 감정평가할 때 임료 구하는 건 필요경비라고 해요. 필요경비, 필요재경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산, 초대비 이렇게 외워야 된다. 적산법은 임료를 정하는데 초대비에서 임료를 구한다. 적산, 초대비 이렇게 외우면 끝이에요. 자, 문제 보죠. 2번 한 번 보죠. 2번 자, 33회에 나왔던 거 한 번 보죠.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한 번 보니까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를 쓴다? 경제적 내용연수죠.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닌 물리적 내용연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가 아닌 게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제주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으로 한다는 건 감가를 시킬 때라는 거죠. 요인이 세 가지가 있죠. 뭐, 물경기가 있어요.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 등을 고려한다. 얘는 맞네요. 물경기를 고려한다. 감가수정방법에는 정률상관찰분해죠. 그런데 정률상은 어디에 들어가? 내용연수법에 들어가죠. 정률상관찰분해법이 있다. 맞죠? 자, 내용연수법에는 정률상이 있다. 맞네요. 자, 미음 보죠. 정률법이라고 나왔어요. 항상 얘가 이제 답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문으로 쓰이는데 정률법이죠. 그러면 일정한 여기에 감가액이야, 감가율이야. 감가율이라고 나와야 돼요. 감가율. 감가율을 곱해서 뭘 정해요? 감가액을 정해요. 맞죠? 아까 감가율을 곱해서 감가액을 정했는데 매년 감가액은 뭐한다? 감소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항상 포인트였어요. 감가수정방법은 어렵게도 안 돼. 공부를 사람들이 여기까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쉽긴 해도 충분히 공부한 사람, 아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정률법에서 감가율은 일정한데 감가액은 줄어든다. 이거 잘 보고 답은 ㄴ, ㄷ, ㄹ이죠. 이렇게 체크하고 문제 보죠. 간단한 문제 보죠. 계산 문제. 기존 시점에서 감가수정액이 얼마냐라고 나왔어요. 재정원가 200원 나왔고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정액법을 쓰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액법이니까 매년 감가액이 똑같죠. 그래서 200원을 얼마로 나눠야 돼요? 50년으로 나누면 얘가 매년 감가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얼마냐면 20원이죠? 아니지. 40원이죠? 40원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에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출이 10%가 있대요. 여기에다가 별표 해놔야 돼요. 잔존가치가 10%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내용연수가 끝나도 10%가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0년 동안에 감가되는 건 얘 10%가 얼마예요? 얘 10%는 20원이잖아. 이거 없애고. 그러면 50년 동안 없어지는 건 얼마만? 180원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50년이지만 내용연수가 끝날 때 10%가 남아있다는 거죠. 잔존가치가 10% 남아있다는 건 10%는 감가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감가되는 건 몇 프로만 감가되는 거예요? 90%만 감가된다. 그래서 이 말을 옆에다가 적어놓을 건데 잔존가치가 10%라면 90%만 감가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90%만 감가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1년치 감가액을 구하면 안 되고 왜? 왜? 왜 화났어? 매년 감가를 보죠. 매년 감가. 1년치는 200원에 50년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200원에서 몇 프로만? 90%만 감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0.9를 곱하고 여기에 50년으로 나누어야 얘가 1년치 감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죠? 물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200원에서 10%는 빼줘야지. 200원에서 10%는 얼마? 20원. 이렇게 해서 50년으로 나눈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여기에 0.5만 180이잖아요. 20배도 180이잖아. 그런데 계산기에 더하기 빼기보다는 얘가 훨씬 곱하기로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잔존가출이 10%라면 90%만 감가될 거니까 원가에 90%만 감가시키지. 그럼 1년치 감가액은 200원에 90%만, 180원만 감가해서 1년치는 이걸 계산하면 얼마냐면 180 나누기 50하면 180 나누기 50하면 3.6 이렇게 나오네요. 3.6 얘가 1년치죠? 여기서 주의해야 돼. 우리가 구한 건 몇 거예요? 1년치잖아. 1년치.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감가, 누계액은 감가, 수정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몇 년 지났는지를 알아야 돼. 원가법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경과 년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문제는 답은 틀려요. 경과 년수를 봐야 돼요. 이게 몇 년 지났다? 5년 지났어요. 그래서 별표 쳐놓고 경과 년수는 5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계산하는 건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이해하고 여러분이 연습하면 이건 뭐 간단히 3초도 안 돼서 풀어요. 사실 그러면 1년에 3.6이니까 여기에 경과 년수가 몇 년? 5년이죠. 여기에다 5를 곱하면 이게 감가 총액이 되겠네요. 얼마? 18 이렇게 되겠네요. 숫자가 좋아. 18. 그래서 답은 18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감가 총액 18. 여기서 해석해야 될 건 예를 쓸 때 0.9를 썼죠. 0.9를 쓴 이유가 잔존가치가 10%가 있다라면 90%만 감가되고 10% 언제나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50년 동안 없어지는 건 200원이 아니라 180원이라고 해야 돼요. 180원을 계산할 때는 200원에 90%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200에다가 감가되는 비율 0.9, 90%만 감가되고 내용연수로 나누면 정액법이죠. 그럼 1년치가 나왔어요. 얘는 1년치를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이걸 안 해주면 틀린다. 경과 년수죠. 경과 년수를 곱해줘야 1년치가 3.6인데 5년을 곱해줘야 감가 총액 18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해보죠 이제.